헤어지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혼자만 속 끓이고 혼자만 더 기다리고 둘이 같이 있어도 너무너무 외롭고 이런 게 연애니?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왜 헤어진 줄 모르겠어요? 걔 때문에 연애 불량품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연애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오랜만이야?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한테 오라면 올래? 연애의 발견 금방